입춘첩 서주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29일 허준박물관에서 경자년 한해의 다옥과 경사를 기원하는 무료 입춘첩 서주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새 봄을 알리는 입춘을 앞두고 잊혀가는 우리 조상의 소중한 옛 풍속과 전통문화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춘첩 서주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입춘첩은 봄을 맞아 가족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문구를 쓴 종이로 입춘날 대문이나 기둥 천장에 붙여 복을 비는 세시 풍속입니다. 허준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입춘 대길 건양다경 등의 문구와 대문 좌우에 붙이는 용허짜의 입춘첩을 비롯해 가운도 서주었습니다. 건양다경이란 이름난 글귀를 주문했는데요. 우리 가정의 따뜻한 기운이 감돌아서 경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강서문화예술인총연합회 재능기부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많은 주민들에게 멋진 입춘첩을 제공했습니다. 경전년 흰지의 해를 맞이해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입춘첩 서주기 행사를 통해 우리 민족 고유의 세시 풍속을 접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강서구민영상기자단 안중태입니다. 강서구민영상기자단이